안녕하세요. 메뉴토크 신일쌉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졸트 보고서 급락, 컨퍼런스 보드 실례지수급 등 팟캐스트가 미국 대선을 판가름 짓는다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선거판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언론이 지금 예전에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지거나 혹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 지금 시장 상황이잖아요. 지금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진 매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레거시 매체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연령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혼란이 일으켜지고 또 그런 것을 안 믿다 보니까 점점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제가 렉스 프리드만 유튜브에 이방카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분명히 트럼프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결국 나왔잖아요. 그때도 3시간 떠들었고 렉스 프리드만 거기 팟캐스트에 앨런 머스크는 상당히 많이 출연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결국 또 팟캐스트를 계속 선점을 하면서 제가 왜 안 나오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로건에 왜 안 나오냐고. 로건은 지금 렉스 프리드만이 아무리 주지수를 앨런 머스크라든가 지금 저커버그에게 가르쳐줬다고 해도 이 구독자 수로는 지금 게임이 안 돼요. 로건 유튜브가 구독자가 2천만 명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셨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대선 후보들 유튜브 엄청나게 순회 공연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의 여론, 댓글, 그리고 신문, 방송에서의 여론과 댓글 전혀 판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담는 여론조사의 기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전화가 오나 이러면 응답을 안 해버리는 거죠. 젊은 층은.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전에 무슨 대선 지지도나 이런 것들로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같이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도 강원도라든가 지금 충청도라든가 이런 산골 지역을 도는 그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언제 만나겠어요. 지금 일주일 남았다고 치면 우리나라도 그 돌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려면 한 사람 악수하는데 몇 초, 30초 걸립니다. 인사, 눈 인사도 해야 되고 그거 언제 다 만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막대한 이 넓은 지역을 언제 만나겠냐고요, 일주일 동안.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몇 천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곳에서 전파를 시켜서 존대꼬아를 날리는 거예요, 결국은. 좋아요, 댓글, 공유, 알림 설정을 누르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을 오히려 젊은 헤리스가 더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무슨 시간이 없냐면 반대편을 섭외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흑인 여성, 그리고 백인 남성으로 대변되는 완전 극과 극의 어떤 지금 스펙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을 공략할 시간은 없어요. 이미 다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토끼라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 더힐이라는 정치 매체에서 헤리스가 20포인트가 지금 18세에서 34세 흑인에서 나왔다, 올랐다고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흑인 지지도조차도 다 못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은 백인 여성이었어요. 여성이긴 하지만 백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랑 경쟁할 때 흑인 지지율이 힐러리가 90%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9%밖에 안 나왔어요. 한 자리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헤리스는 그만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백인이 아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잡느라고 지금 시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3주 만에 젊은 흑인 남성들과 함께 심각한 이득을 얻고 그녀에 대한 지지도를 10% 높였다. 이 추세는 좋은데 이거를 미리 했어야 된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흑인 여성은 그래도 왜냐하면 원래 이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랑 비슷한 비슷한 얼굴 색, 피부색. 나랑 같은 성별에게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흑인 여성에 대한 여성의 지지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흑인 남성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지금 부족해요. 어쨌든 젊은 흑인 남성들을 끌어땡기고 있으나 지금 출발점이 너무 늦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해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저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당장 투표한다면 누구한테 투표하겠느냐. 여기서 못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블랙 메일에서 무려 26%를 가져갑니다. 해리스가 58%긴 하죠. 더블 스코어죠. 하지만 이건 역대 바이든이라든가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지금 못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백인 남성 여성보다도 흑인 여성이 흑인 남성을 못 끌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 흑인 여성은 큽니다. 12대 63이에요. 그 12대 63에 비해서 같은 흑인인데 남성의 트럼프 지지 성향이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토끼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인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트럼프는 뉴욕을 쳐버리죠. 지금 미국도 다 똑같아요, 아시아랑. 대도시라든가 화이트 칼라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시골이라든가 블루 칼라는 지금 공화당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뉴욕이 한 번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광적인 아일러브 유용 노래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완전 적진을 뚫고 들어가버렸죠. 왜냐하면 지금 해리스는 그 시간이 없어요. 다른 쪽을 공략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흑인 남성이라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각성을 했는지 이제 급하게 팟캐스트를 엄청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진작에 팟캐스트를 돌았어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 다시 실패하고 다시 대선에 도전한다면 팟캐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가야 돼요. 물론 그거를 계속 피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두 개가 있잖아요. 팟캐스트에 많이 나가서 자기 밑천이 노출돼서 공격받아서 더 지지를 하락하는 거. 그런데 그게 무서우면 아예 도전하기가 힘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젠포워드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였고요. 여기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흑인을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흑인을 공략하고 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쪽이라든가 무당층을 공략하러 나가야 될 시간인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바로 조 로건 지금 이걸 두고도 말이 많은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쪽에서는 유튜브에서 일부러 알고리즘 노출을 막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구독자 1800명 구독자가 있고 스포티파이어도 거의 2000만 명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팟캐스트 중에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지금 조회수가 무려 1,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700만 회가 3일 만에 나왔는데 알고리즘이 안 뜬다는 거죠. 여기 댓글에 도배가 돼 있어요. 막았다. 일부러. 그런데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4,000만 회 가까이 지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인데 일단 로건은 저기예요. 과거에 UFC 경기 있으면 같이 트럼프랑 보러 가기도 했었고 이쪽 성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쪽도 나가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다 나뉘어 있는데 상대방 진영에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신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무당층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우리도 반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데 그거를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다고 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왜 좋느냐. 그 연설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좁은데도 그렇게 연설 한 번 하고 달려면 시간 엄청나게 걸리죠. 이동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차 안에서조차 그걸 하고 있잖아요. 다 대선 후보들이 우리나라도.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라이브를. 그런데 지금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넓기 때문에 연설을 무슨 3시간씩 떠들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한 지역이. 그렇죠? 잠깐 잠깐 포인트 포인트 찍고 가야죠. 그리고 그것도 연설문 준비된 거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주저지주저지 3시간 얘기할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만 던지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3시간을 떠들고 나면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위해서 팟캐스트가 알아서 입소문에 의해서 퍼뜨려줍니다. 내가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이게 최고의 장점이죠. 닿지 않는 지역까지. 이 가지, 가지, 뭐 포인트 지역만 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시골 구석구석에는 닿지를 못하는데 그냥 유튜브만 키면 다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몇 시간 떠들었었냐면 3시간 떠들었습니다. 렉스 프리드만 때도 3시간 떠들었거든요. 편집 없이 무편집본으로 3시간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뒤로 가봅시다. 여기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자기 편이라고 봐주려고 계속 치고 트럼프 말을 다 잘라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을 떠들었다. 지금 여기도 대변되죠. 아까 백인 남성 팟캐스트에 출연했죠. 지금 해리슨은 같은 날 어디 출연했냐면 흑인 남성. 아까 조 로건은 코미디언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딱 못 메어보면 알겠죠.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스테판 커리라던가 골든스테이트도 우승했을 때 뒷얘기라던가 여기 나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카멜라 해리슨 여기 출연했는데 문제는 여기 일단 구독자가 360만 이런 것도 지금 구독자 수도 작지만 이 자체가 길이가 12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 다 그렇겠지만 협찬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광고. 근데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10분마다 이 샤넌이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하고 나서 이게 무슨 중간 광고식인 거예요. 해리스가 말하는 게 중간 광고가 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 사람은 실제 승자는 도널드와 크레이지 카멜라가 출연하는 두 팟캐스트에 모두의 광고를 게재한 콜 오브 듀티다. 콜 오브 듀티라는 유명한 FPS 게임 있죠. 여기 콜 오브 듀티가 여기도 저기 협찬을 했고 로건에도 협찬을 했어요. 그래서 콜 오브 듀티가 승자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에 있죠. 로건은 10초마다 광고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로건 팍캐스트에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광고 또 나옵니다. 이제 체중감량 광고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는데 저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집중이.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솔직히 앞에 광고 하나 나오는 건 이해하잖아요. 고생하시는데 레거시 미디어는 시청률도 내고 이러는데 시청률도 없으니까 저희가 광고라도 봐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양해하고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구독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 잦으면 그렇죠. 좀 피곤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10초마다는 아닌데 계속 나와요. 11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피곤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아니면 그 전에 나왔던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이때에 비해서 흑인 유권자의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흑인 유권자 지지하는 팍캐스트에 계속 출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로건 팍캐스트에 출연을 하려다가 트럼프한테 지금 뺏겼어요. 먼저 지금 나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꼭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졸트를 보겠습니다. 졸트가 급락해서 이 지금 꺾여서 완전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응답률 33%밖에 안 된다고 했죠. 응답률이 과거에 70%에 육박했던 게 33%로 반토막 이상 난 데다가 이 지금 허리케인이 두 방이 왔잖아요. 허리케인이 두 방이 왔기 때문에 이게 왜곡됐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추세 2022년부터 구인공고와 이직률이 떨어지는 추세는 추세대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 각도가 그렇죠? 이 각도가 이전에 떨어진 각도보다 가파른 것은 여긴 분명히 허리케인의 영향에 대한 왜곡이 있을 것이다 하는 지금 판단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컨퍼런스 보드 실내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컨퍼런스 보드 실내 지수까지 망가졌으면 소비자에 대한 테스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미시간대 소비자 실내 지수 저번 주에 나왔죠. 금요일 날.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보드 실내 지수가 있죠. 미시간대 학교에는 그 어떤 50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침층적인 분석이 있죠.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실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나중에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전체에 나왔던 지수는 앞에 헤드라인이라고 나왔던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거죠. 기대 지수가 일단 80이 넘었고 이건 80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한거 현재 상황에 대한거는 무려 138% 138 정도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대지수 같은 경우에는 89.1입니다. 기대지수는 89.1이고 현재 상황에 대한거는 13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소비자 실내 지수 발표되는거는 108.7로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것도 꺾여서 올라가고 있고요. 기대지수가 지금 80을 넘어가지고 다시 쌍바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긍정적이고 향후에 대한 기대지수도 긍정적인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걸로 봤을 땐 다 좋아졌어요. 가족의 현재 재정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굿 배드인데 굿 배드가 그냥 이어서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월에 예상되는 가족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배러가 더 많아졌고요. 월스 나빠지다는 밑으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도와줄 것으로 재정상황에 대해서 전망을 했고요. 졸트랑은 굉장히 다른 흐름이죠.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3시간 떠들었죠. 그리고 이제 로건이 저기에 올렸습니다. 로건 X를 보죠. 원래 로건에 나가려고 먼저 해리스가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해리스가 1시간만 요구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던가 정말 시간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대중들은 자신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편집으로 3시간을 떠드는 사람이랑 1시간으로 편집해가지고 짜여진 거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랑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을 각성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몸을 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줄 매드평 오바마 때는 인터넷, 트럼프 땐 트위터, 이번엔 팟캐스트 과연 누가 될까?